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를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간 보여왔다면 우리가 그에게 주목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 투자구로서의 40년의 인생을 총정리한 투자철학, 투자기법, 투자노하우, 투자지혜 등을 총정리해서 한 군의 책 강방천의 관점, 주식투자대가가 가치를 찾는 법 한국경제신문을 출간했습니다. 드디어 출간이라는 그런 표현에 걸맞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쓴 책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출판사의 편집자가 어떻게 강방천 회장을 설득해서 이 같은 귀한 그런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두군으로 된 두터운 미국의 투자가 전설적인 투자가 월렌 버핏의 평전을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월렌 버핏이 살아온 일에 관한 부분이 그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강방천의 관점은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한 10%가 최대지 않는데 그것도 현재와 미래의 투자철학과 투자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자를 해서 투자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강방천의 관점은 투자세계에 이미 몸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돈을 불려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독할 만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강방천의 책은 40년의 투자 노하우를 책을 읽어나가면서 마치 개인교습받듯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강방천 회장이 책 제목으로 강방천의 관점을 선정한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관점이 perspective입니다. 우리말로 풀었으면 바라봄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강방천 회장이 이 책에서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세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투자세계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라 저것을 사라 이런 구체적인 조언은 이 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방천 회장이 40년간 활동해오면서 펀드매니드로서 올바른 관점을 바로 이 책 강방천의 관점에서 고스란히 사례와 함께 녹여냈습니다. 강방천 회장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인생도 관점이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분야는 다르지만 올바른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투자의 성공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경영의 성공도 바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판이 나게 됩니다. 관점이 틀어지게 되면 인생이 꼬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관점이 틀어지게 되면 돈도 잃고 자신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들도 고생을 시키게 됩니다. 강방천의 관점을 제가 어제 저녁에 쭉 읽어나가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장성한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불려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귀한 그런 가이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맨 먼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펀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방천 회장이 2008년 7월에 설정한 코리아펀드, 차이나펀드, 글로벌펀드는 2020년 12월 막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업계 최상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빛낸 그런 펀드 매니저 99인 가운데 강방천 회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만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그의 투자 철학이 어떤 잣대와 어떤 기준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그가 가치만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그런 투자 철학을 적용시켰고 그 투자 철학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얻게 되었는지 그런 노하우가 고스란히 이번에 출간된 강방천의 관점에서 그대로 담겨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이 책의 독서를 통해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라는 그런 맨에서 보면 대단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도 이런 투자서 구체적인 조언서뿐만 아니고 또 전설적인 그런 투자가들의 평전들을 참 즐겨 읽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 한국인이 집필한 투자 조언서 가운데서는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들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강방천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시간 되시면 투자에 대한 관점이 자식과 가족을 구한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관점이 자신의 인생을 구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강방천 회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집필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살아온 인생의 역정, 궤적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은 대단히 성실하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쓸려나가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축적된 인생을 살아온 그 고스란히 그 모습을 그대로 이분의 팬은 강방천의 관점에 실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그런 투자서들 읽고 하시겠지만 유행에 치우치지 않고 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강방천 회장의 시행착오나 지혜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한참 투자에 매진할 때 이런 종류의 좋은 가이드북이 있었으면 시행착오를 크게 좀 줄일 수 있었겠구나 그런 아쉬움도 갖게 되는 책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한국경제신문의 출판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강방천 회장의 관점이란 책을 만들어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되시는 그런 대열에 올라서기를 제가 조언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